LG 트윈스 우완 투수로 활약했던 케이시 켈리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복귀 5일 만에 방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 신시네틴 레즈 구단은 켈리를 방출되기 조치하고, 그 대신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던 좌완 투수 브랜던 리브렌트를 빅리그로 승격한다고 밝혔습니다. 켈리는 구단 산하 트리플 A 구단인 루이빌 배치로 돌아가거나, 자유계약 선수 선언 후 다른 팀과 계약하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. 지난달 6년간 뛴 LG를 떠나 신시네티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켈리는 지난 25일 빅리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.